음... 음... 아... 아... 아 맞다... 이거 소원 씨 건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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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부모님 오셨어요? 어 이건 뭐예요? 아... 아주머가 보내주신 거 김치랑 반찬 근데 다들 어디 갔어? 아주머님이랑 형님은 하은이 데리고 동네 놀이터 갔어요 어머님이랑 민영 씨는 모임 나가셨고요 오는 날이 장날이라는 게 많네 네... 아... 이거 소원 씨한테 줘야 되는데? 이거... 고모님 스카프 아니었어요? 아니? 소원 씨 건데? 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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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님 아 이거 아줌마가 갖다 주라고 고들빼기 김치 내가 빼달았지 아우 감사합니다 아! 이것도 연수는 못 받겠지? 아 예전에 내가 하은이랑 모델놀이 하다가 깜빡하고 여태 갖고 있었지 뭐야 네. 설마. 설마. 설마.